수모가지를 거는 한위에 있어도 절대 뒤지지 않지 와아오오 엔진 잘 팔리네 하청한번 하자 힘들게 살았어 개빨라 엔진 여기서 이 2대목에서 엔진 개발 이 2대목에서 엔진을 새로 만들어야 판매가 되나 어 이것은 어 엔진은 어 어 장사 엔진이요 어 아 가보로 하자 어 가보 지금부터 족보야 16세개 엔진 147,000원이나 들어? 야 지금 못하겠다 야 지금 못하겠는데? 기능이나 더 연구하자 1인 회사인데 회식할 사람이 왜 없어? 저는 저 자신한테 회식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내 자신한테 소주 따라주고서 내 앞에서 소주 세 바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샷하고 다시 놓고서 소주 두 번 반 이렇게 따르고 다시 세 번에 마시고 세 번 돌리고 마시고 하청 하청 오예 특급 하청이네 뭐 하나 뺄까? 그냥 오래된 엔진 개선이나 할까? 오래된 엔진 교체 안하고 그냥 낼 수는 있나요? 못 내나? 교체하면은 지금까지 사간 애들이 다시 안 사가고 그냥 지가 지네가 갖고 있는 엔진이 개선돼서 그냥 쓰는 건가? 그때 받은 돈으로? 이거 체크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뭐지? 그건 나도 알지 지금 나도 같이 하고 있잖아 이씨 조용해 내가 알아서 할게 요거 만원에 만원에 21% 산만 했을 때 애들이 사는 안이 있어도 전 만원에 팔겠습니다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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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와중에 성량 뿔뿔뿔 업그레이드 중인데 저걸 사갔어? 옛날걸? 오예 미쳤어 개멋져 개잘해 내 캐릭터 역시 곤이야 안 믿고 안 믿고 100 뭐지 와우 아 하청 오면 하청 이렇게 먼저 하고 중지가 안되는데 야 개미쳤어 내꺼 엔진 미쳤어 아 요런식으로 요렇게 핵곰수네 무한 돈 만드는 돈 찍어내는 기계 아니야 이거? 야이씨 캐시봇 아니야 이거? 또 들어왔어 아청 개좋아 좋아좋아 돈 쓸어 다 뭐 있는데 아이고 우린 다 돈 돈 돈 와아 내가 업그레이드 해준 엔진으로 애들이 게임만 들어가지고 그 게임으로 계속 돈 버네 쩌네 엔진 업그레이드 해주는게 낫네 어 잠깐만 아 야 이건 해야지 어디가 어디가 이거 해야지 엔진 장사꾼이야 아 좋아 또 들어왔어 야 아우 하청 왜 이렇게 들어와 우리 회사 야 인기 많아졌다 야 역시 인생은 38 광땡이여 언제 뜰지 모르지 너티 치킨이 내꺼 사갔다 어 입소문 탔네 이거 이렇게 작업만 하면 어떻게 작업 위지가 82밖에 안되냐 100 돌파해야죠 그죠? 아 게임 내꺼 엔진으로 게임 그따구로 만들지마 잘 만들어 자존심 상하네 어? 한 명 고용하자고? 싫어 가청 들어왔는지 여기 왼쪽에 요거 공사장 표시 어디가 어디가 6주 남았는데 어차피 바로 만들어야지 옳지 베타 테스트 아이고 쓰레기 버릴 시간이 어딨어 쓰레기 먹으면서 해야지 쓰레기야 응 빨리 와 옳지 자 요거 하고서 엔진 업그레이드 해주자 좋아져 돈 안 빌리고 25만까지 만들었어 미쳤어 난 미친 새끼야 잘했어 잘했어 고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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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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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똥도 못사고 밥도 못먹고 오줌도 못사고 아무것도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종일 마우스 뭐야 키보드질하고 있는데 정작 돌아오는거는 쓰레기 버리러 갔다왔다고 쓰레기라고 놀림받아 대박 대박 이거는 인분 교수보다 더한거 아닙니까 벌써 다있어? 이건 최고야 자 와 대박 대박났네 에이즈 오브 워즈 이 게임 엔진으로 개발료가 개발자로 로얄티를 지불합니다 27만원 이익반데 그중에 6만8천원 나한테 줬어 와우 약pat 육상害 spit gegen 기계 하청 기계 2초만에 해내 미쳤네 어 새행집 만들자 관객 안 어디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매우 어려움이 매우 쉬움이었네 사실 이거 매우 어려움 아니네 매우 쉬움이네요 와 속도 미쳤다 88 땡기네 이제 이빨이 땡기면 300 나가겠는데 개미처럼 번다 진짜 인생 한방 없어 이렇게 버는거야 이거 유튜브 이름 생각났다 개미의 삶 개미의 삶으로 가자 이거 아 중급 중급 인공지능 나오면 어떻게 지금 아이씨 돈 버는 이유야? 계속 연구해서 엔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쓰죠 지금 이거 30만원 번거 엔진 업그레이드하면 돈 다 씁니다 한번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애들이 저희 엔진만 사용하게 될거에요 엔진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니깐 어허어허 하청 들어왔어 어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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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을 가 형이 너 걸어다니는거 다리 아플까봐 이렇게 직접 옮겨주잖아 가만있어 옳지 아하 일로와 일로와 하청 들어왔어 하청 들어왔어 어디가 어디가 어 과일씨 하지마 세자리라고 과일씨 하지마 일로와 옳지 중급 인공지능까지는 하고서 엔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 와우 아 성냥팔이 쩔어 음 음 미쳤어 최종목표는 다리근육을 퇴화시켜서 더이상 걷지 못하게 만드는게 최종목표입니다 야 코냐 하청 들어왔다 옳지 그 중간중간에 용돈벌이가 좋지 9000달러면 900만원 본거야 너 너 부자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를 갖고있는거야 너 3억 거의 4억 5억 5억정도 갖고있는거야 힘내 곤이야 넌 할수있어 게임 디자인 100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속도 봐라 이새끼 그렇게 느려서 쓰겠니 8비트 음악 8비트 효과음 8비트 효과음 아 사무실을 가운데로 놓고서 양쪽으로 문 뚫어주면 안되냐 되죠 안될게 어디있어요 당연히 되죠 되죠 어 아 푸그르밍이 극혐이네 어우 야 얘 능력치 미쳤다 스팀에서 매드게임즈 타이쿤이라고 치면 나오는 게임입니다 다행히 다행히 PC효과음은 업그레이드 안해도 되겠네요 야 벌써 40만달러 모았어 무적 아닙니까 이정도면 야 8년만에 4억 벌었으면은 성공한 삶 아니야? 우리네 인생사중에 8년만에 4억 버는 4억가 말고 이렇게 일만해서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복걸어 됐다 이제 엔진 업그레이드의 시기 왔다 어이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거 2만원에 수익 분배 22% 새 엔진하면 돈 다 뜯겨 워낙 엔진이 해자라 괜찮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요 그렇게 욕심부리니까 여러분도 얼굴이 그렇게 밑으로 자꾸 처지고 볼살이 찌고 그러는거에요 혹생기고 막 이렇게 주둥이 튀어나오고 입술 색깔 시커메가지고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다크색 걸레로 오고 이렇게 된거에요 욕심부리지마 와 개빠르다 근데 진짜 와 이거 봐 벌써 팔리잖아 봐봐 이거 장르를 연구를 좀 해줄까 이제부터 어 어 전략 시뮬레이션 건축 시뮬레이션 나중에 1인칭 나오면 1인칭이나 업그레이드 해주죠 아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야 이 친구한테 좋아 좋아 지금 제꺼 제가 지금 업데이트한 그걸로 와 시작됐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판거 9,000원 주고 판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서 지금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샀다고는 안뜨는데 이미 내꺼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내꺼 업데이트된 그 엔진을 갖고서 그냥 만드는거야 그래서 수익 분배가 21% 22% 이렇게 되어있는걸로 그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거짓이 하는거잖아요 어우 오랜만에 하청이야 아 좋아요 크으 작업의 의지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업그레이드하자고 뭘 업그레이드 지금 업그레이드 끝났어요 늑력초 올리기 다른것도 업그레이드하자고 음 요거 하나 해놓을까? 나중에 게임 하나 업그레이드하게? 어디보자 엔진 개발사 와우 블리처 와 블리처 팬 900만명 있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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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시장 현황? 그런게 나와? 시장 분석 음? 없는데? 어? 아씨 깜짝이야 미친 아 멈춘줄 알았네 아 아 잠깐만 나 쫄았어 방금 쫄았어 저장 어 방금 전에 염통 확 쫄깃해졌었거든요? 날아가는줄 알고 그렇지 그렇지 엔진파리가 장사가 잘되네 어? 엔진파리가 장사가 잘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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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컷신 이거 연구해 헤이 뺏어 разработ기 아 wifi 아 Pink 엔진 엔진 aci 하 을 spe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염통 방금 전에 쫄깃해지면서 약간 방광에 자극이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칠주? 이거 먼저 하자 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아, 오줌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야! 이러면서 팍 치면은 아, 개새! 아! 이러면서 갑자기 찔끔 나올 것 같이 고추 찢어... 아니, 그 방광 찢어지는 느낌 딱 나면서 갑자기 어, 아, 나 오줌 쌀 것 같아 이러면서 바로 뛰어가가지고 오줌 쌀야 되는 아파가지고, 아파서 싸야되는 그 상태, 그 상태 저장 날라가는 줄 알고 그 염통 그렇게 쪼개 대자서든 믿어, 믿어 짓입니까? 어허... 램플레이 아, 내가 돈 막 쭉쭉 벌리네, 1인에 사네 이거 사실 하하하하, 어제 슬슬 직원 한 명 데리고 와도 되겠는데? 직원을 그냥 어시리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나처럼 좀 팔방 미인이네를 데려와야 되는데 실제 나... 으흠... 그거 쓸만한 직원이 없어 아까 전에 아마 지나갔을 거야 초반에 처음에 나왔었는데 내가 직원 안 뽑는다고 안 뽑... 안 했거든 아마 개일 거야 개이가 아니라 개꺼... 개꺼라고 개일 거라고 개... 그... 그놈일 것이다 그 녀석일 것이다 개일 것이다 슈팅 열렸어? 슈팅... 슈팅 공부한다 이제 ...